음악 투자자의 지분과 그리고 종속기업의 지분을 합산하셔서 20%가 넘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투자자의 지분과 종속기업 합산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30% 갖고 있으면 바로 지분법 적용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지분율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분관계가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6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B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참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예 결정할 수 있죠 50%에서 한 주 이상만 갖고 있으면 대표이사도 내가 임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을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결실체라고 합니다 얘네 둘은 그냥 재무제표를 합쳐서 공시를 해요 이것을 연결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법인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배운건 아니죠 그런데 이 A기업이 C기업의 지분을 15% 갖고 있어요 그럼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B회사도 C회사의 지분을 10%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C기업이 관계기업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할 때 이 직접 지분률도 판단하실 때 들어가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간접 지분률 10%도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회사가 B회사의 경영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 대표이사가 A회사가 보낸 사람 거기에 지분도 A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친 지분이 25%이기 때문에 관계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를 우리가 직접 지분 이 10%를 우리가 간접 지분이라고 하고 이 직접 지분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 A회사가 갖고 있는 거 간접 지분 이 10%를 종속기업이 갖고 있는 거 이 회사를 우리가 종속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실체 내의 지분을 모두 다 합산해야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